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방울의 김성태와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검찰은 하이아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전국 10대 조폭을 대거 소환한다고 합니다. 바로 KH그룹의 관련성, 즉 배상윤 회장과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직폭력집단이 이른바 수노아파 소속 조직원들에 대해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수노아파 조직원 13명을 함께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이 단체의 행동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범죄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에 전남 목포에서 결성한 뒤에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겨서 2000년대 들어서 전국 10대 조폭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에 국내 제한강화로 전국의 조폭 세력이 사그라들면서 수노아파도 유명무실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그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수노아파가 다시 수사망에 포착된 것은 바로 하이아트 호텔 난동 사건 때문입니다.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이 2020년도 10월에 하이아트 호텔에 몰려가서 공연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하는 겁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수노아파 합숙소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조직원 장부를 압수해서 수노아파 조직망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노아파는 최근까지도 수차례 단체 회합을 하는 등의 범죄 조직단체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노아파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잘방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KH그룹이 2019년 하이아트 호텔을 인수한 겁니다. 난동 당시에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이 호텔에 있던 배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조직원들은 60억 원을 떼먹은 배 회장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배 회장이 조직 폭력배들에게 위협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윤 회장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돌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피해자인 배상윤 회장이 갑자기 고소를 취소한 이유가 뭔지도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 회장은 KH그룹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당시에 강원도청과 사전 공무를 했고 거기에 강원도 지사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매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KH필룩스 등 그룹 주력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원한 힘으로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이게 조단위가 들어갔는데 1조 6천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7,500억 정도 그리고 거기 입찰에 참관 업체도 이게 KH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위장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들어가면 이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가 있게 보이려고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그 당시에 배상윤 회장을 하얏토틀에서 따로 만나서 입찰하기 전에 뭔가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 따로 만났다는 걸 확인하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헐값으로 낙찰될 때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보고 함께 전 강원도지사와 함께 회상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얏토 호텔. 이 하얏토 호텔도 최근에 매각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얏토 호텔에 지금 맨 처음에 산 사람은 블루코브라 자산운용과 그리고 JS커프레이션이 인수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서울 미라마 유한회사가 KS 필립스 그룹의 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울 미라마 유한회사 지분 100%를 블루코브와 JS커프레이션이 인수를 하는 식으로 호텔을 인수하는 겁니다. KS 필립스 그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토 호텔 매각을 위해서 잠재원 매자를 접촉을 해왔는데 KS 필립스 그룹은 지난 2019년도에 6천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그랜드 하얏토 호텔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랜드 하얏토 호텔은 약 6만 저고미터, 17,960평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15개의 대규모 객실을 보유한 호텔입니다. 이게 조 가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브락 오마바 등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할 때 여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 인수대금이 한 7천억 원 된다고 하니까 인수 규모가 그러니까 6천억 원에 인수했다면 한 천억 원 정도가 단순 계산으로도 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배상윤도 호텔 업을 한다기보다도 이게 시끄럽고 지금 쌍방울과 함께 본인도 조사를 받고 있어서 쌍방울에 김성태가 도망 도주를 했을 때 함께 도주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나중에 김성태가 있는 태국으로 함께 갔다가 지금 배상윤은 지금도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는 곧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호텔 매각은 때문에 좀 늦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성태와 배상윤은 조폭 출신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사채업도 한 곳, 술양사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 조작을 같이 했다가 똑같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쌍방울 관련 주가 조작을 했다가 배상윤과 김성태가 다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무자본 M&A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처럼 기업을 일구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폭 세계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조폭 출신으로 기업의 재벌 회장이 된 겁니다. 조 단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재벌 회장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크게 키워보려고 꼼수를 보내다가 이재명을 만났고 그래서 이재명에게 돈을 지원해줬다가 지금 폭망하게 생겼는데 배상윤도 함께 대북사업에 동참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윤도 지난번에 쌍방울에 관한 주가 조작대도 함께 관여한 걸 보고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LMS 말 안장을 선불했다면 배상윤은 북한 고위청에게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선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배상윤 측에서도 돈이 북한 측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배상윤도 갖고 있는 기업체가 나중에 유엔 제재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미 재무부 또는 미국 FBI의 조사와 수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배상윤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폭들이 난립해가지고 60억 원을 내놔라 하고 난동을 보냈는데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검찰이 전국 조폭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 조폭 대거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참에 조폭에 대한 수사도 대대적으로 벌어져서 전국 조폭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걸려져 있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줄줄줄 엮여온다는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또 조폭들이 있다는 것. 이재명도 과거에 조폭과 인관되어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제마피아단 이렇게 관계되어 있었고 자기네 사무실에 조폭 출신이 들어와서 책상 위에 다리를 쭉 뻗고 올라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어쨌든 이재명과 조폭 그리고 김성대와 배상윤 그들이 앞으로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변이 다 드러날지 정말 이 수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해진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이재명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낯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도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